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양완민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을 만나 지난 2018년 이후 코로나로 중단된 한중지사성장회의를 내년 상반기 중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앞서 이철우 지사는 올 초 일본을 방문해 한일지사회의를 6년 만에 복원하기로 합의하고 지난달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제7회 한일지사회의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. 매주 일요일 taxes